다 왔다! 우와! 형, 빨리 와! 어! 자, 이찬아! 자, 이찬아! 하나, 둘, 셋! 우와! 천국이다! 나도! 형, 너무 좋다! 이찬아, 형이 이제 주말마다 이런 데 데리고 올 거야 진짜? 얼른 일어나서 씻어, 둘 다 내려와서 밥 먹자 벌써부터 잔소리다, 그치, 은찬아? 아, 저남? 그러게! 나만 자! 신혼여행을 이렇게 해서 어떡해? 미안해 우와! 화장실 진짜 좋다!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딨어? 너 있지, 은찬이 있지? 그럼 됐지 나 아니었음 이보다 훨씬 좋은 신혼여행 했을 텐데 아까 밖에서 은찬이 아들이냐고 미안해 은동아 이리 와봐 아, 이상한 짓 안 해 와봐 지훈아 두 번 다시 그 말 하지마 미안해, 그 말 나한테도 은찬이 소중한 내 가족이야 아들이든 처남이든 상관없어 고마워 고마워 그 말도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확 그냥 형! 여기 와봐, 욕조 뒷다줘와 아, 그, 그래? 아, 그래, 가 가보자 자! 가자! 됐다!